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 여러분 저는 귀엽다 멋있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섹시하다 뭐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해줄래요? 무슨 스타일인지 체압체라고 하셨는데 약간 형언이 형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침하면서 일어나요 말이면서 클락 안 봤어 왜요 왜요? 아직 노래가 끝나지 않았는데 죄송하지마 그런거 보면 다시 있더라고요 어디서 본거 같아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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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네 해볼게요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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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목은 아침에 자식들한테 계란말을 해주고 싶으셔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계란을 휘젓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 기현이는 몸이 아니라 그냥 턱만 올라고 불러봐 기현아 군중 나 중 나 중 여러분 제가 오늘 어마어마한 경쟁이로를 뚫고 1일 MC를 하게 됐는데. 오늘 MC는 비주얼을 뽑았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 제가 안 돼야 되는 거 같은데. 3, 2, 1, 점. 와 이거 쓰겠다. 자리? 고추장 자리! 이거 너무 멋있어. 엄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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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드려. 안녕하세요. 네 알겠습니다 아니 없어? 이 녀석 안 더워? 어? 네? 민혁이 더운 것 같아 괜찮아 민혁이 더 뻗거든 시작했다 나는 형원이야 영원히 나를 사랑해 저기 죄송한데 아우 신이 되게 없어요 형 질질질질질질질질질합니다 네 아 자 이거를 지금 두 원 일어나야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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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